I'll give you. Can you give me the hint? 느낌을 생각해보자.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에서 세환 역을 맡은 세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에서 제이미 역을 맡은 신현승입니다. 내일 지구망에서 샘 역을 맡은 영재입니다. 저희 지구망 멤버들 세 명 말고 다섯 명이 더 있는데요. 한스, 카슨, 민니, 테레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심쿵 바운스 대한민국에서 하트병 눈에 심쿵 이때 사용하는 아 이거 지금 문제였어요? 쉬운 게 나왔는데 코리아 앤 하트비트 예에스 하트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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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.. 바스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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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뭔가 위에 점점 붙은 거 보니까 불어인가? I'll give you 뜻을 맞추자. 버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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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멈춰? 버스타? 느낌을 생각해보자. 화낼 때? 한스 형 하는 말 뭐 있지? Angry? That's the best 아 쓰는 말이래요. 와 이거 처음 들어갔어요. 완전 이게 다음 아 민니 태국입니다. 태국 덱냐옥? 덱냐옥 덱냐옥 실화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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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real? For real? A young hip person 아 민니를 구하는 말인데 민니를 구하는 말인데 Next one Cringe입니다 Cringe 뭐예요? I don't know 생각해보자 Cringe 카슨? 미국 제이미 잘생긴? 약간 미쳤다? 이런 거 재미없는? 우는 그런 똥쟁이? Hooper? 네? 제일 많이 들은 단어예요. 여기 하면 잘 우는 사람? 잘 우는 사람 아니고 약간 오그라드는 앞골도 어색한 사람? 네 오그라들고 어색한 그런 느낌 제이미? 제이미? 대신? 그거지. 화장실 가고 싶을 제이미지 생각해드린 것 같아요. 역시 아 이해해 오케이? C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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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give me the hint? 쌤 호주잖아요 쌤! Yeah I'm from Australia 쌤! 쌤! Oh my god CBS? 맞추셔야죠. 이제 호주 호주시잖아요. 맞아요. 뻥쟁이 Oh! Yes! 신경 안 써 이런 느낌이요. 신경 안 써? 신경 안 써? 신경 안 써? 아 그럼 카슨이네. 얘가 최고야.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난다. 뭐라고 쓰고 있었지? 라임? 라임? 라임은 레몬 너 최고다. 여러 사람들 잘 어울린다. 굉장히 친해 보인다. 아메리카요? 끈끈해 보인다. 끈끈해 보인다. 끈끈해 보인다. 끈끈해 보인다.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꿀잼. 허니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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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so funny. Yes sir. 네. 지구망을 딱 보자마자 느끼는 감정입니다. 6월 18일에 넷플릭스 시리즈 내일 지우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가 공개됐는데요. 정말 꿀잼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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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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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